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런 명문장이 나옵니다 국가가 빈곤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정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2021년도 부동산 보유세가 최대 1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불과 2년 만에 약 9,5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불과 2년 만에 무려 6배가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2년 만에 국민이 짊어지어야 될 부담이 6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처가 5월 3일 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주택부동산 보유세 추계자료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무세 세수는 최소 4조 6천억에서 최대 6조 1천억 그리고 재산세 세수는 6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합친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분에 하나 쓸 때 최소 10조 5천억에서 최대 1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유세 추세는 2019년도에 6조에서 2020년도에 7조로 늘어났고 그 다음 2021년도에 12조 원으로 2배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서 그런데 2019년도에 보유세 부담이 6조 원에서 2021년도에 12조 원으로 이 어려운 판국의 세금 부담이 보유세만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유세라는 것은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처럼 엄청난 중과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양도차에게 챙겼을 때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 살고 있다는 1가구 1주택을 포함해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6조에서 1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늘어난 보유세 가운데서도 어떤은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년 사이에 6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한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수입은 2019년도에서 9,524억 원 약 1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조 5,224억 원으로 추게 되고 2021년도에 4조 5,515억 원에서 6조 53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하면 종부세 세금 수입은 1년 전에 비해서 최대 4배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 최대 6.4배가 늘어난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년 전에 비해서 최대 4배 2년 전에 비해서 최대 6.4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세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폭압적 과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2년 사이에 집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최대한 6.4배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올해 이 같은 종부세 부담 강화와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겁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입법과정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것은 조시의 법정주의의 정면으로 그렇게 위반됩니다 모든 조시의 항목과 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만 행정부가 재량껏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얼마든지 세금을 원하는 것만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딱한 상황에 대해서 신민S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렴주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그런 가렴주구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민F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금 착취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취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2년 사이에 집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세금 부담을 최대 6.4배 정도나 올릴 수 있는가 정신이 바로 박힌 시민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세제를 두고 징벌적 조세 혹은 약탈적 조세를 부르는데 그렇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이 4월 7일 보궐선거에 예당이 찬피한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신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밝히고 있지만 과연 그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원내대표라든지 다수의 친문 그런 최고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란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세금의 현실한 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과도한 세금이라고 강하게 느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음의 주장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쓰여진 그런 칼럼입니다 이 정부는 천개구리를 닮았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세금을 거두드리기는커녕 그 위 털을 마구 뽑아 댄다 마치 날이 무딘 도끼날로 면도해 주는 시기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세금 폭탄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음살 뿌리지 마라 종부세를 낼 그런 여력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이런 헷박선 발언까지도 마구 등장한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몇몇 거이들의 털을 아프게 뽑았고 부동산 투기를 발본 세금하려 했지만 부동산 투기 거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 거이까지 비명을 지르는 그것이 문제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치적 변혁의 이면에는 거의 세금 문제가 있었다 이 정권의 인기가 바닥인 이유는 국민의 노망 탓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여러분 이 글이 바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2007년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라는 그런 단어만 제외하면 그때와 지금과 꼭 같은 실수를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칼럼이 나온 시점은 2007년도 12월 19일입니다 매일 경제의 거위 털 뽑기와 세금이란 이름으로 당시의 주간 매경에 편집국장을 맡고 있던 윤영글 그런 국장이 쓴 글입니다 2007년과 2021년도 14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대하는 그런 위정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해 겨울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무려 531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눌렀습니다 1987년도에 대한민국의 직선제가 도입한 이후에 최대의 표 차였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세금 정책 실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점을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인 송영길 씨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송영길 대표의 움직임에 제동을 아주 확실하게 걸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년 만에 2019년 1조에서 6조 4천억까지 무려 6.4배 늘어났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그때와 지금 비슷한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